안녕하세요 빡세야 입니다 일요일 잘 쉬고 계시나요? 오늘 또 제가 상차 끝나고 상차지에 왔는데 개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어제 밤 12시 넘게까지 라이브하고 놀았더니 친구분들 또 새로운 분들 만나서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좀 재밌는 일을 생각하고자 하나 생각났습니다 마음도 좀 달랠 겸 기분 좋게 하러 시작하시라고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1절만 큐 1절부터 그랬는지 복잡한 거리가 좋아지네 3절부터 그랬는지 복잡한 거리가 좋아지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네 친절하게 웃음 짓는 귀여운 소녀와 눈 마주치면 나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가슴만 두근거려 2절까지 가계가 좋아지네 2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푸은 산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이뻐 아마 나도 사랑할 때가 됐나봐 어디서 누구인가 나를 부르는 듯이 느껴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자꾸 생각나네 꽃다발을 전해주는 여인도 나에게는 없지만 왠 듯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두근거려 아쉬워 부끄럽습니다 다음은 연습해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 뻘찍 그만하고 오늘도 파이팅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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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